스물 새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미당 서정주의 말입니다 살면서 겪는 고난을 풍파라고 합니다 바람과 파도 사람들은 풍파를 싫어합니다 이겨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정작 풍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 아닌 메마른 광풍이 몰아치는 신의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혼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실제로 내 옆에 안 계심으로 나를 지켜주는 신랑이 없으므로 여러 유혹과 고난이 수시로 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지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만난을 이겨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건데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전도봉사원금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너들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전도봉사원금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그 행위가 아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단을 갖다가 미워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하는 동안에 사랑을 잃어버려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만약에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서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금촛대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만난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정원기간을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늘 쌀뚱을 열어보고 내일 먹을 거 있으면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가난과 핍박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니라 정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 기쁨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 말씀은 당시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을 웅변적으로 말해줍니다 당시 상황이 각 교회에 대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들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구체적으로 내려집니다 2000년 전에 그때 그 상황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본질상 그래서 하나님의 내리신 처방은 오늘날 내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서머나로 돌아가 봅시다 서머나는 현재 터키 이즈미르로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들이 이제 폐허만 남은 곳이 굉장히 많지만 서머나는 틀립니다 AD 26년에 세워진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필두로 하드리안 황제 카라칼라 황제를 위한 신전이 이 서머나에 연이어 세워졌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어느 도시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곳저곳 중요한 도시에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세 개나 세워진 곳은 서머나 하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서머나에서 절대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머나는 그 주변 지역의 황제 숭배를 총괄하는 도시가 되었고 도시, 경제, 행정, 문화, 정치 등등 모든 것이 황제 숭배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고 열성적인 황제 숭배로 인하여 로마가 너무나 좋아해서 이 서머나에 막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래서 그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황제 숭배가 기승할수록 당연히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경제에서 불이익을 치명적으로 받게 됩니다 서머나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서약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민세 등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추징했고 또 하나, 당시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 업무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신전에서 행합니다 신전에 돈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때는 각 신점마다 성창들이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헌금을 내고 재물을 바치고 그래서 신전은 언제나 돈이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걸로 은행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양심상으로도 그렇고 또한 체제상으로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도는 점점 심해져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도미티안 황제 때 극에 달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이야기가 검투사 영화 최근에 나온 몇 년 전에 나왔죠 거기에서 도미티안 황제 까만 옷 입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핍박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이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들은 그때부터 지배계급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사업에 종사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것이에요? 이사여서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지배계급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별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의순으로 믿고 유대교를 신봉하지만 대대로 지배계급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새로 등장한 기독교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자 기독교를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기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이며 이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육교도여 반역자들이라고 로마 당국에 고소한 것입니다 로마 당국은 즉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른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남의 비방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 특별히 SNS가 발달된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에는 첫째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잘 알고 계신다 잘 알고 계신다 사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싸우지 말고 그들과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회단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열심히 판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방 가운데 휩싸입니다 우리들은 그 비방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한 거를 하고 열심히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탄 자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썽에 휘말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끝내는 파멸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변명하지 않습니다 당할 때까지 그냥 당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엉뚱한데 절대로 탕진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도 살면서 당연히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무리 저를 비방하고 어째 보십시오 제가 웬 눈 하나 깜짝하는가 그냥 뭐 그렇죠 산다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썽에 휘둘립니다 그러면 그 말썽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그거를 탕진하지 마시고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서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못마땅하면 사사건건 반드시 얘기한다는 것 반드시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그걸 반드시 걸고 넘어가는 것 절대로 세상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힘 빼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핍박은 실제적인 삶의 궁핍과 사회생활에서 당하는 구체적인 불이익과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무섭게 압박하였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돈은 경제적인 면에서 역량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면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정신과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만몬신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벌이는 일을 흔히 저지릅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러는데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하고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남은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7억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냐 했더니 그전에는 수십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한답시고 잃어버렸는데 한 7억 중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몬신이 그에게 너희는 이제 끝난 거야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자기 몸 하나만 열심히 열심히 이러면 먹고 삽니다 먹고 살아요 그냥 문제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만원도 빚을 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30을 벌었으면 30만원으로 어떻게든지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았습니다 가끔 얘기하죠 2만 5천원짜리 메이드 인 차이나 구두 세 켤레로 지금 12년째 신고 있는데 몇 달 전에 구두 한 켤레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새 거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절대로 허세를 부리지 마십시오 이런 양복 이런 것들 입고 있는 건 전부 다 10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왜 빚을 지고 살아요? 왜? 뭐가? 비, 피할 수 있는 방 하나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사는 거죠 얼마나 허접한 일에 자기 이 귀한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해 버리는지 만몬신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가장 부여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써문화 교회가 처한 상황을 내 환란과 내 궁핍을 잘 알지만 사실은 내가 부여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에 100억이 있습니다 아니, 천억이라도 좋고 1조 원이라도 좋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느 거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마음이 갑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그때 꼭 눈을 깔로 합쳐서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최후의 결단이다 마지막 그때 예수님을 택하면 부여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조 원을 마다 않고 예수님을 택하는 사람은 1조 원보다도 더 많이 가진 부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만 원짜리 하나만 나도 그거 먼저 쏙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만 원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제발 만먼 신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돈 횡령하고 돈 갖고 장난하고 지저분하게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온 김에 자랑 한번 합시다 지난번에 다리 골절상 입었을 때도 저한테 치료비를 주대요 내가 뭘 잘했다고 치료비를 받아요 이번에 이제 또 아프게 됐죠 아,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다 치료비 줍니다 이번에 받으시죠 아픈 게 무슨 자랑이에요? 아니, 장노님 저를 아시면서도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입 아프게? 지금 아파서 폐 끼치는 것만으로도 송구스러워 죽겠는데 여러분 정말 만먼 신에게 어떤 순간에도 놀아나지 않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은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진짜로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말씀은 있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낱낱이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외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삶은 죽음 너머의 하나님 앞에서 완성됩니다 완성 그거를 사도바울은 뭐냐 하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여 오히려 돈 잊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바 되게 하리 함이니라 고린도 5장 4절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이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끝나는 거 내가 벌었던 것도 다 손을 놓고 간대요 그래서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이거 벗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주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죽음 너머의 것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맨날 벌벌벌벌 떨면서 이 육신의 것 하겠다고 돈 빌리로 당기고 이 육신 좀 편하겠다고 놀고 쉬면서 있죠 없으면 그거 꾸르다니고 왜 이래요? 전도서에 잠원에서 얘기하죠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으리라 남에게 돈을 꾸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인의 자식들 여러분 정말 그런 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10만 원 벌면 10만 원 사십시오 10만 원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맨몬신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위를 거니시는 이유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남들에게 못마땅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초대로 옮겨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서문학교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그냥 의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준비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판을 치는 세상 로마 황제가 절대자인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그는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전부 돈이거든요 전부 돈 하나님마저도 열심히 섬겨서 뭐 받겠다 돈 받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막강해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만몬신에게 휘둘리면서 살지 말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몸 열심히 일해서 버는 대로 그거 갖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현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며칠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실제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무서운 핍박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 초대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냐 그러면 폴리갑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폴리갑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순교되는데 화형을 당했습니다 모두 다 폴리갑은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서 서머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를 아깝게 생각한 서머나의 로마 총독이 단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면 그대를 석방하겠다고 했지만 폴리갑은 거절합니다 그의 거절의 변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으셨다 86년 동안 내가 어찌 나를 구속하신 내 주님을 살겠다고 섭섭하게 만들 것인가 그 말을 마친 후 그는 당당히 화형장에 가서 불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활란 기간이 10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간 2단들은 이런 숫자 갖고 장난치는데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쌤족의 관용구입니다 우리도 기껏해야 2, 3일이야 5, 6월 햇볕이야 한나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뭐 여기에 10일 갖고 장난치면 바보 그러세요 알았어요? 아무리 무서운 활란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니 참고 견뎌라는 그러한 당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당부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접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처음이오 마지막이신 부활의 주님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첫째 죽음 앞에 벌벌벌벌벌벌 떱니다 우리의 몸은 뭐예요?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여행하고 오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여행 중에 있어요 이 몸은 여행에 필요한 장막이라고 하였어요 텐트 여러분 아무리 초호합한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집에 오면 공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집 떠나면 너무너무 잘 아시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일부러 고생스러운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왜 그 높은 산을 가요? 숨이 턱턱 막혀 죽겠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온 거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변절하고 여기저기에서 노란하고 촐랑대고 하면 둘째 사망에 이르러요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 돈이 왕노릇하는 천박한 상업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써머나 교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비의 아로 새겨야 할 거예요 첫째 돈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냥 내 몸 굴려서 벌리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천에 기쁨으로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겸손함으로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리포서 4장 12절 없다고 비굴해하지 않고 있다고 거만해지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택할 때 당연하게 일어나는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고 이 세상에 신은 돈이라고 믿고 사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 우리들은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얼마나 휘둘리는지 직시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으로 움직여서 그저 버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만끽하면서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시시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향유하면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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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